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날씨가 사람의 기분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날씨가 좀 흐리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육이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물주기를 아주 풍성하게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살짝 웃자라거나 그럴 염려가 있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염려가 되지는 않는데 아유도 이 아이가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엔젤 윙 금철화인데요. 아이고 이 아이 좀 보세요. 지금 너무 말라져 있죠? 이게 제가 다육이 물주기 할 때 웬만한 다육이들 싹 다 물 엄청 많이 먹이고 또 이제 비 내리는 거 다 비 맞고 해서 들어온 다육이들이거든요. 다른 다육이들은 보시면 입장이 엄청 통통하고 마지막까지 비를 너무너무 잘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쭈글거리는 다육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육이들이 지금 완전하게 성장을 하지 않고 뿌리 자체가 물을 흡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물이 부족할 리는 사실 없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유독 말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를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뿌리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물주기를 할 때 충분히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렇게 화분을 보시면 이렇게 콩분들이 예쁜 다육이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또 안성맞춤이죠. 근데 이제 높이가 높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물빠짐이 있는 흙들을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콩분들일수록 마사랄지 적소토랄지 물빠짐이 많은 흙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분갈이 하실 때 상토를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충분하게 주더라도 물이 굉장히 빨리 빠지고 그리고 다른 다육이 화분에 비해서 물이 증발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 물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은 오히려 다른 다육이들보다 훨씬 더 물을 자주 줘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 물을 줄 때 저면관수로 아주 충분하게 혹은 너무 물이 빠지는 흙을 사용하기보다는 상토를 조금 더 넣어서 만들어주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여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7월, 8월, 사실 9월까지도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9월 말까지도 정말 물주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육이들은 오히려 지금 장마기간이고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이런 다육이들은 물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릴 수는 없고요. 물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육이들이 너무 쭈글거리는 다육이들이 있다. 그런데 장마기간이라 단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물 주는 게 너무 조금 마음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 충분하게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주무시는 공간이나 혹은 거실에 지금 선풍기 틀고 에어컨도 트시잖아요. 실내에서 말려주세요. 그러면 아주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비록 이제 베란다보다는 조금 햇빛이 좀 덜하긴 하겠지만 뭐 계속 집안에다가 키울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물 주시고 아예 여러분들이 사는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흙 말리시고 관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육이가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베란다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물이 정말 피로해 보이는 다육이들 막 물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베란다 너무 더우니까 이럴 때는 물을 주고 싶은 다육이들은 물을 주시고 아예 실내로 들어가서 한 2, 3일 정도 충분히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으로 화분 안에 있는 흙 말렸다가 다시 베란다로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아주 그냥 걱정되고 밖에서 계속 베란다 더운 열기에 있는 것보다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은 물도 먹고 잘 말렸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수관이 줄기가 엄청 얇은 아이들은 물 완전히 단수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물을 주시면서 키워야 되고 물을 주는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된다 하실 때는 그냥 한 3분의 1 정도 상면에서 적셔질 정도의 물만 주시고 베란다에다가 놔주시면 너무 오랫동안 물이 마르지 않거나 혹은 한낮의 햇빛으로 너무 온도가 더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한번 물 주시고 실내로 들어가서 2, 3일 정도 잘 말렸다가 다시 베란다로 나오시는 거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수를 저는 이제 한 6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올해는 조금 더 단수를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입장이 빨리 말라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휴면기에 늦게 들어가거나 조금 더 성장을 하는 다육이거나 혹은 이제 완전히 동형이 아니라 여름에도 조금 성장을 하는 이제 뭐 하형 다육이들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잎이 조금 말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내 베란다에다가 그냥 두고 물 주지 마시고 물 주신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말렸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런 거 좋아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다육이를 10년 20년 키우신 분들도 이 여름은 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육이 많이 물음으로 많이 보내요. 여러분 잘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다육이 막 물음으로 죽어나가고 이렇게 해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아 이걸로 배우는구나. 다음에 더 잘 키워봐야겠구나. 정말 좋은 또 경험이 되고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올 여름도 한번 잘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해가 좀 떨어질 즈음에 조금 시원해지기는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